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레고랜드입니다. 근데 너무 늦게 와서 들어가질 못해요. 허팝이 LA에서 여기까지 차가 너무 막혀서 3시간 반 만에 왔는데요, 여기가 오후 8시에 마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후 7시인데 티켓팅을 안해요. 그래서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레고랜드 눈으로만 구경해야 돼요. 안에 들어가면 레고로 된 워터파크도 있고 놀이기구도 있고 엄청 많은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그리고 또 레고로 된 동물들도 있대요. 실제 크기의 동물들도 있고, 실제 동물이 아니고 레고로 만든 레고동물이죠.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이지도 않아요. 진짜 오늘 목요일인데 차가 이렇게 많이 막힐 줄 몰랐어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밖에서 보이는 것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빨간색 건물이 중국 품 건물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해적이 있어요. 이게 다 엄청 큰 레고블럭이에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보면 저 레고블럭이 엄청 커요. 쭈쭈쭈쭈 여기 들어가고 싶다. 어... 티켓이 없어요. OK, Hi. Hello. Can I get you 레고랜드 티켓? Yeah. Are those? Yeah, to order. It's half price? Half price right now. Okay, thank you. 반값, 반값. 여러분, 우리 들어가서 30분밖에 못 보는데 반값 해줬어요. 그래서 반값. 반값. 자, 그럼 이제 빨리 들어가서 20분이라도 촬영을 하면서 재밌게 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들어왔다. 여기는 레고샵인데 엄청나게 많은 레고들이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와, 이거 보면 진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우와, 귀엽다. 이거 한 개 사갈까? 이렇게 레고 미니 가방도 있고, 물병. 물병 이쁜 것 같아요. 물병.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우와, 열쇠고리 진짜 이뻐요. 열쇠고리. 우와, 이거 하나 5,000원이에요. 5,000원. 한국 돈으로 5,000원. 이거 하나 사갈까? 이쁜데? 여기 보면 레고 지우개. 이렇게 있구요. 대박 레고 시계. 우와, 이거 탐나는데? 얼마지? 한 3만원 정도 해요. 우와, 이거 이쁜데? 하나 딕템. 딕템. 그리고 여기 보면 레고 수첩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게 여기 부품이 있어서 여기에 이 부품을 붙여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새길 수 있어요. 오,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드디어 찾았어요. 여기 마인크래프트가 있어요. 마인크래프트 만들어서. 근데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 또 있어요. 오, TNT 다이너마이트다.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시리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자마자 레고 스토어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뺏어버렸어요. 지금 빨리 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이거? 대박! 여기 황소가 있는데, 이거 다 레고에요. 대박! 탐나기 시작했어요. 용, 용, 용. 드래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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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오, 이쪽으로 와서 얼굴 모습도 좀 보여주세요. 오, 발톱. 아니, 손톱, 손톱. 오, 오, 슉. 자세. 여기는, 오, 오, 오. 여기는 저 기구를 타고 이렇게 노는 곳이에요. 물 위에서. 오, 재밌겠다. 오, 재밌을 것 같아요. 저게 막 뱅글뱅글 돌아가고 물이 빵빵 빠진 것 같아요. 레고와 관련된 그런 캐릭터들로 이루어진 놀이동산이에요, 여기는. 놀러코스터도 있어요, 저기. 우와, 원래 놀러코스터로 타면 엄청 많은 사람이 한 번에 타는데, 이거는 딱 4명씩 이렇게 타니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렇게 올라가서 한순간에 내려오겠죠. 자, 간다, 간다, 간다. 우와, 오, 대박. 우와, 재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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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보이세요, 여기. 놀이동산. 기구 타려고 줄이 엄청 길어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제 지금 여기 마감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 말은 8시 정각에 문을 닫지는 않을 거라는 거 아닐까요? 맞죠? 허팝은 쫓아낼 때까지 한 번 돌아다녀 볼게요. 오, 피카츄 찾았다. 피카츄. 저거 사야겠다. 빨리 가자.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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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이거 앞에 깡통이 3개 쌓여있는데요, 공을 던져서 그 깡통 3개를 동시에 다 넘어트려야 한 번 성공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성공하면 저기 있는 작은 피카츄, 두 번 성공하면 여기 있는 피카츄, 세 번 성공하면 저기 있는 제일 큰 피카츄를 줍니다. 허팝 제일 큰 거, 피카츄 다 가져갈게요. I was thinking about giving you more, but you look like you could do it in the day. OK. I'm thinking you can... I just want to jump on. Yes. You just gotta win 3 out of 8 times. OK. Right here. 오, 오, 오.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You can do it. OK. I can do it. 으아! 왜 이러지? 2 and 3 now. 2, 2. I'm going to win! Nice job! 자, 한 번 성공했어요. 2 times more? Yes. This game is 4. 2, 2, 2. Oh, I'm going to win! That was pretty sad. If you're throwing the Pokeball, you gotta throw it harder, you know? Oh, okay. Actually, if you're throwing the Pokeball, you can throw it harder, you know? Actually, you don't want to poke it, you can get on the side. OK, up. Come on! Come on, lullo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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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llowo. Ah, 먹 했다. Six? Oh! Six? 헐! Ah! 두 번 다 성공해야 되는데? Seven? 야. 마지막 한 번. 마지막. 야. If you win it, you get a Jumbo, if you don't. No, Jumbo. 아! Jumbo, if that's okay. 아, you were so close. One more. Yeah, I want the Jumbo. 여러분들 두 번 더 합니다. 두 번의 찬스가 더 생겼어요. 이번에 안되면 딱 포기할게요. 아! 안 돼! 우리 친구가 찬스 더 준대요.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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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전부 다 놀이기구들이 있나봐요. 여기도 다 놀이기구고, 오! 거미다! 대박! 오, 무서워. 초대형 거미입니다. 다 레고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오, 막 밤 되면 기어다닐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또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오, 여러분. 대박! 저거 앞에! 용입니다! 용! 용을 찾았어요. 레고! 우와, 엄청 커요. 저거 다 레고, 레고. 오, 대박 사건. 저게 밤 되면 막 나는 거 아닐까요? 맞죠?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밤에 막 늦잠 자고 하면 이 용이 자고 먹으러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오, 방금 손목을 딱 잡았는데 살짝 부서질 것 같았어요. 진짜 이게 다 레고라서 부서질 것 같아요. 불과 10분 사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이제는. 오! 아니, 저기 우물야. 오, 마녀에요. 마녀. 오, 여기가 우물인데 우물에 빠지면 안되겠죠? 네, 무서우니까 빨리 갈게요. 무서워. 오, 사슴이다. 왜? 여기 사슴이랑 다람쥐가 있어요. 우와, 이쁘다. 오, 여기 곰이 있어요. 레고로 만들어진 곰. 오, 키도 엄청 큰 것 같아요. 오, 무서워. 이빨이 엄청 날카롭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서 봤을 때 오른쪽에 이빨이 없어요. 누군가가 이빨을 부러뜨린 것 같은데 누굴까요? 우와, 지금 여기서 지금 괴물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오, 꽝꽝꽝. 우와, 여기가 다 스타워즈 세트인가봐요. 우와, 대박. 진격하라! 우와, 진짜 이거 다 가지고 가서 방에 다 꾸며놓고 싶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여기 또 있어요. 우와, 레고 스타워즈가 진짜 많아요. 보이시죠? 비행선이랑, 저거는 물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 배 같은 자동차인가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이거 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대박. 진짜 커요. 보이죠, 이거? 그리고 이 위에 옥상에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우와, 진짜 저 로봇 대단한 것 같아요. 엄청 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비행선이 있는데요. 진짜 커요. 이게 1미터가 넘을 것 같아요. 여기 비행선이 있어요. 아무래도 외국 사람들은 스타워즈를 진짜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레고로도 많이 만들어서 전시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우와, 보이세요, 이거? 로봇, 걸어가는 로봇. 이거 엄청 커요. 이것도 높이가 한 70m, 아니 70m가 아니고 7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레고 도시입니다. 건물이 다 레고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 보면 사람들도 다 레고에요. 우와, 근데 진짜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다 다른 옷을 입고 있고, 다른 캐릭터들이에요. 이거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게 다 레고에요, 레고. 우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자동차도 도로에 엄청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저기 탑이 하나 있는데 엄청 높아요. 저거는 허팝 키의 몇 배는 될 것 같아요, 이거. 이거는 탑이에요, 탑. 여기 도로 사이에 있는 자동차랑 사람도 좀 볼까요? 우와, 진짜 영화 세트장 같아요. 여기 레고로 만들어진 선착장도 있고요. 배가 엄청 많아요. 우와, 이게 다 레고에요. 우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우와, 그리고 저 언덕 위에는 이렇게 빌딩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세요? 저 빨간색깔 두 개 올라와 있는 게 이게 다리에요, 다리. 다리. 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게 이게 다리에요, 다리. 진짜 커요. 허팝이 저기 걸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커요. 저쪽에 보면 자유의 여신상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엄청 큰 빌딩이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본 레고 건물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진짜 잘 만들었다. 아니, 저 차는 Back to the Future에 나오는 미래로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닌가? 이거에요, 이거. 우와, 배 보세요.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허팝이 이거 타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엄청 크고 엄청 단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레고랜드에는 진짜 레고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 피라미드가 있어요. 어? 이게 여기는 건물이 라스베가스 모양을 따 놓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스핑크스랑 피라미드가 있고요. 잘 생겼네. 자, 이 옆에 또 이렇게 호텔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호텔들이 있고요. 여기는 실제로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이랑 그 길을 따서 만든 것 같아요. 여기 에펠톤 모양도 있고요. 우와, 여기 돌고래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돌고래. 지금 여기 문어가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쿵쿵 딱. 그리고 여기 보면 오페라하우스가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 레고들이 또 있어요. 저게 뭔진 모르겠는데 동물 같아요, 동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마감 시간이 지나서 다들 정리하고 있어요. 허팝도 이제 레고랜드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여기 아인슈타인이 있어요. 오, 그리고 공룡이 있습니다. 공룡이 근데 오락기 들고 있네? 뭐지?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기린이 있어요. 기린. 여기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기린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린은 얼굴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네? 이렇게 기린이 있어요. 오늘은 허팝이 레고랜드 캘리포니아에 와서 재미나게 놀아보았는데요. 진짜 레고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허팝이 마감하기 한 시간 전에 와서 못 들어갈 뻔했지만 겨우겨우 묻고 물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재밌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피카츄도 얻어서 나왔습니다. 네, 모두들 안녕!